너 정말 뱀파이어를 사랑하기라도 하는 거야? 네 피를 먹고 인간이 되려는 그 괴물을? 너 선우열한테 섞고 있는 거야. 선우열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. 인간이 되고 널 이용하는 거라고. 널 흡혈에 죽여야만 인간이 될 수 있으니까. 흥미로 얘기하지 마세요. 잘 모르시잖아요. 잘 모르는 건 너야. 정신 차려 제발! 날 좋아해달라는 거 아니야.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어. 근데 선우열은 아니야. 네가 위험해질 거라고. 미안해요 선배. 저 여태까지 저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. 누굴 좋아할 마음도 그럴 여유도 없어서. 선배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요. 저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요. 근데... 거기까지만 해. 선우열 씨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. 인혜야. 선우열 씨한테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 선우열 씨가 필요해요. 지금까지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지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요. 진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. kids. 친구들. 여러분. 오늘의 말씀을 해보는 말이야. 해외.